이렇게 맑은 물 나올 때까지 물갈이를 해줘야 됩니다. 이제 난방 테스트 들어갑니다. 배관 청소 리얼 동영상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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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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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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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지날이 왔어요 이 정도 나와줘야 효과가 팝팝 오죠 아주 좋아.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지금 강속에서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이 밤에 또 가야 된다고요. 지금 수원으로 가야 돼. 이 밤에는 또 강서구도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간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. 세상에 이게 진실일까요. 이게 거짓일까요. 이게 빨리 빨리 따뜻해지겠지. 따뜻해지겠지. 근데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. 또 다른 게 원인이에요. 나중에 가르쳐줄게요. 좀 이따 짓고. 이렇게 바보고요. 이렇게 바보는 거짓말이였어요. 아멘